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제가 일전에 소박한 다육맘이라고 계셔요 거기서 산들 야생화 제품들 세일 상품들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언능 달려가서 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월등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조금 늦게 했는데 사장님께서 예쁜 화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너무 예쁜 수제 화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런 화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총 사각화분 제가 사각화분 종류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6개 하고 2개 이렇게 생긴 화분도 너무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드는거 있죠 총 8개를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격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무 저렴하고 제가 사장님께 정말 죄송할 만큼 너무 화분들이 각자 다 개성있고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요거 보세요 이런 화분들 어머 갑자기 흐리던 날씨가 아 빛이 나고 막 완전 빗줄기가 막 빗내림이 막 발생하고 아 그러네요 어 안 그랬는데 어두웠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조금 있으면 어 금방 또 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어 베란다 이렇게 햇빛 들어올 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토요일이다 제가 조금 오늘도 급한 근무가 있어서 제가 또 오전에 근무를 하고 어 얼른 와서 오니까 이게 도착해 있더라구요 하나하나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사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화분을 이번에 에 조금 출고를 하셨는데요 요 가루 세로 한 8cm 정도 되네요 높이도 8cm 제가 쓰는 요기 요 소분 존에 보면 콩분이랑 소분이랑 요렇게 에 볼게요 소분이랑 요렇게 있죠 요 존이랑 딱 어울릴만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로 어 어 와 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아 행복해서 요렇게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 드립니다 하나하나 같은 화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 카메라 위치를 다시 한번 돌려 볼까요 요렇게 하는 것이 빛 반사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어 하나하나가 다 아 색감도 너무 예쁘고 또 무광이라 아 이렇게 감축도 너무 좋아요 요 제가 이렇게 진짜 제가 선물 같은 화분을 받아 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까 아 제가 아 잣대를 됐던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8cm 4분으로 어 너무너무 베란다에서 쓰기에 정말 적당하고 이쁜 화분 이에요 이 색감 좀 보세요 뭐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아 요거는 화이트 초콜렛이 발라진 것처럼 아주 달달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쁜 리본도 달려 있구요 어머 뒤쪽에는 또 요렇게 배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 화분을 받고 사장님께 잘 받았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둥근형의 화분도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요렇게 생긴 화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너무 예쁘죠 너무 매력있죠 지금은 또 막 행사 가격으로 사장님 주셨는데 지금은 아마 물량이 다 소진되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60개만 출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요거세요 이 사이즈도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어머나 세상에 요렇게 다 도장까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예쁘죠 물구멍도 아주 뭐 시원스럽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 푸른 색깔 화분이 리본 달린 화분이 너무 예뻤어요 어쩌면 요런걸 저에게 보내주셨을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요 이게 가격이 얼마였냐고요 6개 3만원 하시고 택배비를 제가 따로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화분을 제가 사각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요렇게 예쁜 화분을 또 이렇게 두개를 또 덤으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예쁜 화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잘쓸 것 같아요 저희 베란다랑 요런 예쁜 작은 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여러분들 산들야생화 남양주 진건읍에 있고요 금촌역, 금촌역에서 멀지 않다고 그러네요 대중교통으로 가셔도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남부지방이라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지만요 금교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야생화 구경도 하시고 요런 예쁜 화분 작품들도 구경하시고 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쁜 화분 잘 쓰겠습니다 또 예쁜 화분 소개해주신 우리 소박한 다육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쁜 화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도 예쁜 꽃 키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예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